어휴 그게 낫더라 저게 아 그 큰 거 먹을 거 있고 아니 너는 아예 큰 타카가 된다며 롤보데를 이상한 쟤래 아니 그렇지 그렇긴 한데 좀 유관성 있게 좀 해봐 미안해 내가 긴 적 없어 아우 나 진짜 너는 정현이 이모 닮았어 그치? 그냥 그치 아냐 응 완전 안틀려야지 민구씨 망구석 되겠네 뭐 찍을려고 그러고 있냐 잘 찍고 있어요 그게 적석이 맞아 딱 있잖아 난 망구석도 찍고 있어 거기 이모가 가서 달 좀 보고 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오자 한 일어나 보내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아 우리 가보자 여기 와 너 할머니가 지금 용돈다 내가 다 걷어드릴 수 있어 내가 너의 지구는 좀 줄 수도 있는데 반생이랑 통장에 다 넣어주잖아 엄마 봐 아 그치 이야 봤으면 가자 이제 형 이거 달에 이거 뭐예요? 달 표면 아 어디 확대 좀 해봐요 아 이게 전부야 줌 다 땡긴 거야 우와 저기 토끼 있네 아니야 아까부터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뭐가 응 들어가 들어가 기다려 아니야 토끼가 어우 발 젖어 그저게 앉고 있었더니 너무 무거워 나 동상 너 몇 시에 한참 갈 거야 몇 시에 갈게 6시? 어 6시 반? 어디로 갈 거야 6시 반에 갈까? 그거를 어디 가 여 위를 한 바퀴 보고 오면 뒤로 가봐 다치면 엄마 살려갖다 올게 갔다 와 신발 젖어서 안 될게 아니 큰 길로 가면 되지 가볼까 한 시간 갔다 와거든 어? 왜 일어나는구나 네 왜 일어났네 路에 갈 때 서비스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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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가 들어가 운동이 몇 시에 남자라 몇 시? 야 나 이거 3만 5천 가져다 아니야 3만 5천 아니야 6컵? 3만 7컵? 아니 총 2 Level 아씨, 아리다산이 많이 신어. 그래? 왜 이렇게 물을 해? 이거 나 지금 싱가워로 한 건데. 아, 두 분이 뭐예요? 그거 쓰러지 않니? 바다? 근데 되게 좋다. 신하고, 그냥 살. 어. 아, 그렇구나. 근데 내가 거의 20발만 신었는데, 고무도 많이 안 해가지고. 뭐야 지금, 저기야? 응.